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그리고 뽑기에 꿀팁이 있어요. 내가 어느정도 덱이 완성되어 있을 때는 다이아를 어디다가 쓰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덱이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카이노가 5성이란 말이야 그럼 다이아를 모아서 어디다 쓰냐 가끔 저게 나와요 4성 다이아를 4성 크리스탈을 주는 뽑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주는 개수가 꽤나 넉넉해 그럴 때는 그 뽑기를 해가지고 차라리 4성 크리스탈을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카이노를 100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다음거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이건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단은 존버가 가장 기본 자세 존버는 무조건 기본 자세 초패키를 기다려다 기다려라 그러면은 어느새 500개 600개가 모인다 이거는 진짜 기본 자세고 하비 형은 메달부터 지금 메달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이아를 일단 모으는 법 알려줘야 돼 메달 아 이거 메달작하우 끝내야겠다 폭풍이한테 물어봐서 메달작하우 끝내야지 자 보안 폴더로 부개 키우는 거 영상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보안 폴더로 부개적 만드는 거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이아를 따블로 먹으세요 오케이 다이아를 따블로 먹으면 다이아를 금방 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다이아를 많이 모으는 법 진짜 꿀팁 전수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꼭 초패키를 기다리시고 존버하셔야 돼요 초패키를 기다리시고 존버하시고 쓸데없는 뽑기에 절대 쓰지 마시고 무료뽑기만 하십시오 무료뽑기만 하다보면 저절로 쌓이고 게임을 하면서 보상받으시고 이러다보면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였는데 어? 다이아를 500회네?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갸 꿀팁 가볼게요 음성화산 아 진짜 개꿀이야 겁나 쎄 벌써 갔어 흰수염 와 이것 봐 미쳤다니까 아 카운터 슈코만드네 오케이 거의 다 잡았어요 저거 잡아야돼 이리와 어디가 자꾸 자꾸 어디가나요 자꾸 어디가요 아 뭐야 이거 아 시로이게 아 시로이게한테 죽어버렸네 아 젠장 나 아랍친구인가 아 이그소 야르도모 아 이 친구 어디가요 지금 죽어 일로 오세요 뭐 엘리펀트 건 뭐 엘리펀트 건 뭐 저거 마저 잡아야돼 아 데스윙크 뭐 아 왜 안죽냐 좀비야 뭐야 이거 제발 죽어 어디갔어 자 검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케이 개꿀 자 저기 두 명만 가면 되고 아 내가 여기 막아줄게 이리와 이리와 뭐 뭐 뭐 뭐 어딜 어딜 건드려 아 저게 뺏기면 안돼 일단 저 못먹게 하고 여기 막아줘야죠 일로 오세요 어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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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깔끔하게 이기네요 좋아요 자 아비찬으로 캐리해줬죠 개꿀띠 어 우리 친구 어떤 친구가 잘했나요 아 그냥 루치가 루치 죽게 개꿀 자 5킬 잡죠 아 역시 아카이노 이거 올리니까 장난아이네 미쳤는데 미쳤는데 타카라 털 털 오 앉아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